마파라 치친으로 오신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멤버들 중 가장 웃음 장벽이 낮아 촬영하는 내내 웃다가 볼일 다 보는 웃음이 참 많은 우리 지민씨 웃음 터지는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웃음이라는게 원래 좀 전염력이 있긴 한데 우리 지민씨 웃을 때 보면 눈이 가는 반달이 되면서 진심 웃겨 죽는 모습에 함께 웃음 터지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귀엽고 함께 기분 업대는 꽃도령 지민이 보러 고고씽 하겠습니다. 매력 담당 꽃도령 지민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꽃도령이요. 오케이 알겠어요. 완벽히 수행을 통한 로만 할 것 같으면 이 바닥에서 이 돌아간다고? 와 진짜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꽃도령이의 조선시대에서 꼭 해보고 싶다는 이것 달려라!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 죽어주는데 안 죽고 버티시는 민훈장님 죽으시오 죽으시오 이거보다 웃다 죽을 뻔 했다고요. 지민씨 아 진짜 저를 너무 몰라보시오 제기도 잘치 않은 꽃도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도시야 그래 이게 무엇이 뭐 누가 세기를 찾았네 그러면 누가 세기를 찾았어 저한테 망개떡 소년 지민의 웃음은 나피디님이 오니 더 활짝 망개버립니다.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월드스타가 되어도 유명인을 보면 신기해지는 항상 신인같은 탄이 돼 안녕하세요 놀란 순간에도 몸에 뵌 예의 좀 보세요 달라졌네요 이제 좀 모르고 간첩이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미안한데 영어로 이거 이거 본 거 못한다면 난 진짜 큰일 난다 꾹이 어머님 사랑 듬뿍 받고 행복해하는 지민이 나 지민아 잘하네 지민아 잘하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민아 잘하네 자 이번에는 성인 나 지민아 아 조심해 정국이 아 여기다 한탄소년단 음악과 아내 음악과 그 사이에 디엘에 이게 틀렸어 디엘에 이젠 눈빛만 봐도 너무 잘하는 그들만의 척하며 척하는 고지의 이신전심 텔레파시 이신전심 텔레파시 뭔진 모르겠지만 널 드림프 가면 나도 오케이 이신전심 텔레파시 사랑해 이신전심 텔레파시 이신전심 텔레파시 와 진짜 미치겠다 쟤넨 어떤 순간에도 웃고 있는 지민이 옛말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잘되나 봅니다 어 뭐 잘 보는 거야 들었나 딴딴딴 그리고 오른쪽 다리와 팔과 다리를 그런데 이게 뭣 이게 다시 한 번 탁 해갈게요 하는게 어떻게 할까요 좋아요 사랑해 사위 치지 마세요 옆에 홀딱 빠지면 결국 잘생긴만 드러나는 지민이 지민이 웃음에 퐁당퐁당 안돼요 목소리 흐비지 마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큰 힌트인데 네 그렇죠. 어릴 때 지우개 따먹기 게임도 하고 그랬는데 꽤 큰 힌트를 주는 지민이 네. 유망한 것도 봤죠. 과장된 진영이 멘트에 웃김에 한도 초과하면 이렇게 드러눕습니다. 저 표정 뭐야? 지민 씨. 아니 나 그냥 나를 의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펄트에 뭐냐고. 스트리퍼 지는 거. 이게 뭔데? 하모니카 보는 지민이 이렇게 귀여울 수 없다 굳. 자가 자가 짠짠. 핸드릭라마 아니야? 시작. 왜 안 해요. 어 뭐야. 역시 우리 파괴문 남준. 가감히 달걀을 파괴하며 방안의 모든 멤버들을 웃음으로 초타시키며 레전드짜를 탄생시켰습니다. 형아들 웃게 하는 지민이는 애교쟁이, 일상이 애교. 저 요즘 곰토배우한테 보실래요? 해봐. 뒷모습이 더 강아지. 꼬두 아니야? 꼬두? 짱구지. 비오는 장마철. 마음까지 눅눅해진다면 맑은 날 솔솔 부는 청명한 바람처럼 지민이의 맑은 웃음과 함께 뽀송해 보자고요. 한 점으로 공개되고 있는 정답이 erased. 물에 힘을aju트. 땡 않고 끝날 wire. 시험을 끄고 있다는 점은 прош Temp-23. 이 Efsan의 개신 방안을 선조하는. Mark and digo지도 부위원으로 활용 kendis wo22. 말조심해라. 아 이리 raj sit-23. 마루 Woru primero intellect happened to his guy. You want to do that again? 난 진영한테는 안 맡기고 싶다. 진짜 마감은. 내 생각에 메인으로 적어놓고 그냥 막 던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정숙보다 한 단계 높은 경지 엄숙. 모두들 엄숙하세요. 엄숙 가세요 엄숙. 엄숙 가세요 엄숙. 맞잖아요. 그 제가. 진영이 구토라요. 자 무슨 맛이에요? 자 끓으면 안 돼요. 자 또 2차 구토 나오고 있습니다. 요리보다 장만이 더 재미난 지민 요리사. 형아의 고통은 지민 행복. 그렇게 재미나요 우쭈쭈. 시국이 안 좋으면 윤기 형한테 한 입 주세요. 어 윤기야 너 뭐 그래. 요리에 생각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자 제가 제가. 일단 만약에. 요리에 있어 데코란. 마음을 담는다. 데코라는 것은 그릇에 마음을 담는다. 아니 맞는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웃는데. 마음을 담는다. 잘할 거 와 빨리. 잘할 거 와. 아니 아니 그럼. 아니 이런 걸로 하면. 와아아아아아아아악. 헤헤헤헤헤헤헤. 제? 뭐 나왔는데. 아 진짜 뭘 같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 안돼. 아 이 동네 어디예요. 이분 좀 만나고 싶다. 우리 동네 박 대장 지민. 진짜 서운해. 그 중에 왜 이렇게 막 마음이 아래지. 막 형이 자꾸 내 얘기를 계속하는데 진짜 서운했어요. 이거 인정 못 잡아요. 아 죽었으면 좋겠다 야 이제 모르겠다 1초기구나 어떻게 그럼 한 번 더 노즐 끝! 그만! 안 해! 잠시 교복 입고 화나게 웃는 지민이 보고 가실게요 이런 학생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왠지 헬스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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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니야? 저 이거 뭐냐 이거 호비 얼굴에 무슨 짓을 안겨 너무 화목함으로 올려버리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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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저 넓이 여기 멋진 걸 이런 쎄 너 따라와 준다면 오케이 미 속은 내 모습 잠시 숨겨 색하게 눈을 뜯고 더더한 걸음 유지할 야! 테스트 이거 합격 작가를 만나 알겠습니다 제대로 알겠습니다 이거 못하고 있네 이거 이렇게 미니모니모 아바타 셰프에서 함께했던 미니모니 요리보다 어느새 장난에 덮고친 지민 요리사 너무 귀여웠던 희체여죠 가져오자 남준아 오케이 가져와 모르겠는데요 빨리 너 지민이 형한테 잘해 명령할 리 없잖아 기회만 있으면 장난치는 지민 어린이 웃는다고 국물 다 떨어졌어 지민이 탄생하는 족밥꽃 웃으면 이상해지는 상황 특히 발음할 때 유해하는 꽃이지만 지민이랑 넘나 어울리는 꽃입니다 이거 하나요 오케이 저거 가 아니야 주로 양지바른 산키 속에서 잘 자라는 족밥나무 벚꽃이 지므려 주로 공기 좋은 곳에서 환하게 피는 족밥나무 꽃은 구김살 없이 환하게 웃는 지민이 미소랑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꽃 한 귀는 아카시와 꾸랑귀랑 비슷하면서도 상당히 달콤해서 깜짝 놀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 영롱이 정국이 영롱합니다 아 나 좋고 봐 지민이가 달방에서 떡하니 1등을 한 날이 있었어요 상품도 전설의 황금 잉호였고요 참 잘했어요 우승은 박지민 아세요? 저 나가죠 네 1등 누구죠? 오토가 2개 아니야 저네요 1등 1등 지민 지민이 2등 전국 16점으로 네 2등 하는 건 흔치 않은데 정말로 참 잘했어요 오늘도 지민이 보며 행복 비타민 맘땅 채우셨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한 줄 좋아요 한 줄 알림 설정 한 줄 그리고 댓글 한 줄 댓글 한 줄